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장식 그 진행자가 뭐라 그랬던 거예요 노조 해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정을 하길래 제가 mbc 나가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혼나보면 안되잖아요 법률적으로 왜 불가능하냐 이건 정치적인 용어다 그런 뜻이 담겼다 하니까 이제 계속 이건 법률적으로 안된다 하면서 싸우다가 그럴거면 이제 반대편 패널 자리에 앉으시라 하다 하고 이제 좀 분란이 있었죠 이렇게 말한거 신장식이 민노총 지도부가 간첩 혐의가 있으면 잡아야죠 그런데 노조를 해체할 해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상으로 말씀드린다고 얘기하니까 장혜찬 이분이 뭐라 했냐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뉴스라다무스 에이스 서민 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버튼이 있잖습니까 이 버튼을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tv 조선 아고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